통화당 13호 영입인제 조수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9년생 만 50세로 경북 출신해 인천 중구에 거주하셨습니다. 수원여고 한국여고대학교 독일어 영어 복수 전공을 하셨고요. 한국여성 최초의 세계적인 초대형 금융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미래전략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글로버 금융그룹 독일계의 글로버 글로벌 중견인 알리안츠 그룹에서 20년 근무하셨고 9개 나라 14개 자유세들에 대한 미래성장전략 및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리드하셨던 글로벌 금융전문가입니다. 전 알리안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미래전략실장을 하셨고 이번에 인천 중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조수진 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스스로 유학 없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의 아시아태평양 미래전략실장까지 고른 뛰어난 인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수진 씨께서 우리 공화당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조수진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입니다. 먼저 저를 우리 공화당의 공지가 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통 우파 정당인 우리 공화당의 희망의 전사가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 공군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공모하셨던 대구 803 밑자락에 있는 공군 관산을 태어난 공군의 딸입니다. 저는 한국외고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계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의 평상원으로 입사하여 독일 본사,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을 비롯한 자회사들에서 약 20여 년간 일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실장으로서 9개 나라 14개 자회사들에 대한 미래성장 전략 및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다운 정치란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다 행복하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설계하며 살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서 이행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진은 어떻습니까? 신뢰와 진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참다운 정치는 별로 없고 배반과 위선의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꾼들에게 염증을 느낀 민초들은 거리로 나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앞에 제 개인의 안유와 이익만을 위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원진 대표님의 뜻에 따라 우리공화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합니다. 제가 우리공화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관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의리남 조원진 대표님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애국당지, 애국동지 등과 함께 행동하고 싶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원으로 투쟁에 동참하여 정치꾼들이 아닌 참다운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님의 훌륭한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훌륭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장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셨던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만들기, 즉 장조경제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임무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제시하셨던 장조경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미래지향적 정책과는 정반대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스스로를 과거의 얼검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4차 혁명의 기세 속도로 진행된 한편,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미래 정책을 성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바이오 산업, 그리고 핀테크 디지털 금융 산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패스트트랙 정책입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 그리고 중산층 소비자에 대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며 이대로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면 다가올 미래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말로는 서민을 살린다고 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서민 경제를 말살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개인 자산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편이며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재로라면 서민은 평생 동안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은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동경, 북경 등 대표적인 아시아 도시들에 비하여 매력적인 서울의 집값은 중국계 큰손들이나 부동산 투자 회사들의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서울에 있는 좋은 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빌딩까지도 모두 중국의 큰손들이나 부동산 투자 회사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 국민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펼치셨던 포용력이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장점을 발전시켜 열심히 사는 서민들도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저는 조국 전장과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느꼈을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공감하며 누군가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꼭 볼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고 저는 과외 공부나 외국 MBA 유학은 기대할 수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흑수들이었습니다.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평상으로 시작하여 한국 여성 최초로 세계적인 최대 보험군용그룹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미래전략실장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장에서 한국의 DNA라 할 수 있는 성실함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승부하였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부모님 찬스나 큰 돈 드는 외국 유학 스펙 없이도 열심히 노력하면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의 미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힘들지만 내일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교육개혁입니다. 여기서 개혁이란 과거의 제도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개발을 가능케 하는 교육제도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약 70년 전에 형성된 교육제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대학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우선시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과 지식에 집중하는 외국의 교육제도와 우리의 교육제도는 많이 대비됩니다.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정규 교육의 커리큘럼은 충분치 않으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재능과 노력이 기업과 사회에서 공정하게 인정받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공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 혁신의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가 21대 총선에서 출마할 지역은 인천 동구, 중구, 웅진군 및 강화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해안 가장 극단에 있어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비핵황이, 동일인이 하는 허구의 늪에 빠져 국민들을 안보 위협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 리포트를 보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안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안보를 확립하여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 서해안 지역에 특화된 도시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지적 입지 조건을 갖춘 영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는 수년간 죽음의 도시처럼 발전을 멈추고 있습니다. 영종도의 지적 입지 조건과 풍부한 전연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무화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이점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명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종도의 케이팝타운을 형성하여 케이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케이팝 공연을 직접 보거나 혹은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하고 그들이 선호한 스타들과 사진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종도 근위에서 채취한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질리며 아름다운 석양을 지킬 수 있는 카페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는 영종도를 싱가포르처럼 아름다운 부가가스가 높은 도시로 발전시켜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해안 최고 극단에서부터 우리 공화당의 녹색 바람을 일으켜 전 대한민국 국토를 희망과 행복의 녹색 기운으로 가득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안보 위협 없이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양극화되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인 자산과 부동산 격차를 줄여서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핀텍, 디지털금융산업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더욱 공정하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입당해 주시고 세계적인 금융그룹의 아시아태평양 미래전략 실장으로 한국 여성으로 아마 최초의 미래전략 부분을 맡으신 분일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래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수석국제대변인으로 앞으로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왜 우리 공화당에 이러한 젊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오는가 여러분, 기자분들이 나라가 어렵지만은 이 후국을 해야 된다는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외국 세력들이 한쪽에서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폐련이 재앙의 단계로 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중국의 북경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서 중국 출입국을 중국인들의 출입국을 막지 않는 것은 큰 재앙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그러한 재앙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씨 때문에 나라가 재앙으로 가고 있다. 우리 공화당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고발 조치합니다.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와 보건부 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선 다음에 외교가 있고 중국이 있고 시진핑이 있고 북한이 있고 김정은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현실적으로 공포로 몰고 간 문재인 정권에 책임질 사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결 이후에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이신 서성근 변호사께서 구체적으로 고발 내용과 고발 조치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는 정권 문재인씨가 도대체 중국 폐렴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정세균 총리가 중국 폐렴에 대해서 뭘 알아요? 지금 복지부 장관이 중국 폐렴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모르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한 달 전 저희들과 비슷하게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사망한 어제야 심각단계로 옮기고 있는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반국민적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먹고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왜 북경은 모든 아파트와 학교를 봉쇄하는데 우리만 유학생을 받아야 됩니까? 유학생을 받은 다음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을 일단 건너가자라는 그러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의료시설뿐만이 아니라고 한국에 건너가면 충분하게 그것을 막을 수 있다. 본인들이 한국의 의료시설에 의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중국 소위 말하는 인민들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안일하게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을 중국위해 한국출입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지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국가가 능력 없는 무책임한 정부가 하는 행위 이상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된 겁니다. 한 달 전이라도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받아서 출입을 막았으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는 도대체 유학선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학교 시설에 수용 시설이 됩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중국 우한 폐렴 TF 대책 바람을 오늘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전문 의사분들과 그게 관련되는 분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비판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프리핑 사실 배프리핑 사실 고춧가루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연속적으로 인재발주를 하겠습니다. 수목금 그래서 수목금 지역을 연속적으로 인재발주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즐거웁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수요일은 정해졌고 목요일은 저희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은 정해졌고요. 인재발주를 각찰하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수석국제대변인으로서의 대외적인 활동을 금융회사에서 미래전략 실장을 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다음 21대 국회는 우리 공화당의 국회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서도 지금 중국 대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무총장께서 고발주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특정 종교에 특정 지역에다가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대구가 오늘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가 되면 좋겠다. 대구 경북이 그런 입장도 밝힙니다.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한 말씀 전반 조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